왜 보여줘 왜 보여줘 상혁이 찍고 있어 지금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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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혁이 찍고 있어 맛있게 먹어 상혁이 뭐해 상혁이 찍어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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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좁아 내 봐 난 빛이 안 보이는데 난 그 집이 평론사일 것 같은데 안녕 안녕 그게 뭐야 나무 나무 씨 씨 나무야 수박 씨 먹어 나머지 먹어 상혁이 상혁이 켜놔기 너 비켰다 괜찮고 있어 상혁이 이거 뭐야 응? 뭐야 이거 수박 뭐야 이거 전화기 파스 다 먹어 다 먹었어 에이 잘 먹었습니다 그래 상혜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나?